이하나님, 저는 피곤할 때가 되면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피곤하면 안면 근육에 이상이 올 수 있는지,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. 안면 근육이 마비된 느낌, 이것은 얼굴이 얼얼하거나 뻣뻣해지거나 뭔가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. 그렇겠죠. 얼굴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건데, 안면마비가 발생하신 분들 보면 발병하기 1년, 2년 전부터 얼굴이 뭔가 뻣뻣하거나 감각이상을 느끼신 경우가 많아요. 보통은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할 때 나타나죠. 그리고 구아나서 안면마비라는 것도 결국은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거거든요. 신경에. 우리가 감기 걸린 거랑 똑같아요. 피곤할 때 와요. 피곤할 때. 지금 문자 주신 분도 피곤하면 안면이 뻣뻣해지는 거예요. 피로관리를 해야 되겠고요. 오늘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과 어깨 피고 자세, 턱 약간 땡기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잘 해주시는데. 그 자세로 해주시면서 등, 어깨, 목도 한 번씩 스트레칭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얼굴 쪽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. 이거를 혼자 있을 때 계속 연습을 해줘야겠네요.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. 네, 그렇죠.